똘똘이가 어딨지? 똘순이가? 세상에 저렇게 귀엽게 자고 있어 베이비가 어머 너무 예뻐라 세상에는 사랑스러워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지금 노력하거든요? 오늘부터 노력한 거 같아 또다시 노력하다 또 실패하다 다시 또 노력 똘똘이가 꼭 이렇게 관심 받으려고 똘똘이가요 그렇지? 똘똘이는 똘똘이가? 이쁜인가? 너무 예쁘게 생겼잖아 귀여워 이게 좀 난감해 장난감인데 있는 산지 오해됐어 이런 게 한번 살 때 두 개씩 산 거예요 얼마 안 하는데 남편이 뭐 만드는 걸 좋아해 조립하는 거 머리가 좋아 이거 하나 산 거는 인가 인베스먼으로 퓨처 인베스먼으로 산 건데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저 뒤에도 클라젯에도 엄청 많아 이거 어떻게 해봤지 모르겠어 똘똘이는 저기를 좋아하는구나 이 에어리어를 좋아해 똘똘이가 세 개를 다 사용해 요 밑에 거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똘똘이 탈지까봐 작은 사이즈 두 개 먹는다 레스톨 안에서 먹을까 하다가 그냥 차에서 먹는 게 더 편한 거 같아 언제부턴가 정상적인 건 아니지 차에서 먹는 건 몰라 지금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에어리어오는 다섯 개 아홉 정상적인 님 문으로